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 파워로 스타트할 텐데요. 오늘 이슈 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현민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윤현민 팀장은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하늘길이 열립니다.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항공주와 여행주,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7월 대비해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와 방역신뢰와 각 국가, 해외로 트러블 버블을 체결하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해외여행과 관련된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가요? 자세하게 그 전략, 윤현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외여행이 이제 개시가 되면 어떤 종목들, 어떤 주식들이 올라갈지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.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윤현민 팀장이 첫 번째 이슈를 준비하셨는데요. 자, 일단은 해외여행 가능할 것인가, 일단 7월부터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사실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가치주에서도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좀 오르지 않았던 쪽으로 좀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좀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? 뭐 이르면 7월부터 백신 접종 대안의 단체 여행을 시작하도록 한다. 또 미국에서도 또 이제 여행 경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. 이에 따라서 갑자기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여행주, 항공주가 좀 다시 한 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사실 이제 오늘 옵션 만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양호하게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하나 투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랑풍선, 항공주 같은 경우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티해항공, 여러 가지 항공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여행주나 항공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.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아직 안타깝습니다.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여행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는 좀 더 적자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실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주 수입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지 여행, 패키지 해외 여행인데 이 비중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2014년에 한 20%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현재 2019년, 코로나 확진이 되기 전까지 19년까지 거의 한 10%, 반 정도가 줄은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코로나19 수준보다 좀 높은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되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행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조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멀었습니다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실 손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근데 좀 저는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. 그런데 여행주는 사실 조금 저는 이 상태에서 손이 가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한주 하나랑 항공주 쪽에서 하나 종목을 갖고 왔는데 뭘까요? 항공주는 지금 저는 아시안항공이 좀 눈에 보입니다. 아시안항공은 지금 거래 재기가 한 17일까지 아직까지는 좀 거래 장지 상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약간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공적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아시안항공을 살리기 위해서. 왜냐하면 대한항공만 있다 보면 이제 항공 업계가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다 보니까 아시안항공을 좀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나라 공적 자금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현대산업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러나면서 결국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공적 자금이 제가 알기로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밖에 1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를 위한 좀 주가 부양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분명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여행인 항공주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좀 카지노 쪽이 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롯데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카지노의 좀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파라다이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오히려 사실 좀 잠잘한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분기에 좀 흑자가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안주로서 이런 종목을 좀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